아만다라는 여자아이 실종사건과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탐정일을 하고 있는 켄지와 제나로에게 실종된 아이의 가족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옵니다. 사건 조사를 위해 아이의 엄마를 만났지만 그녀는 협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조카를 잃어버린 부부만 상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건의 책임자인 잭도일 반장을 만났지만 그는 켄지를 탐탁치 않아 하는 눈치입니다. 어쨌든 켄지는 경찰의 협조를 받기로 합니다. 필모어 술집에 찾아간 두 사람은 헬렌이 아만다를 술집에 데리고 다녔다는 것과 아이가 없어진 날도 그곳에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건 담당 형사인 레미와 닉을 만난 두 사람 켄지는 마약 유통책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사람은 아이의 엄마 헬렌을 찾아갑니다. 헬렌은 마약 거래 현장에 아이까지 데려가는 쓰레기 엄마였습니다. 마약 거래금을 가지고 있다는 레이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레이가 죽은 채 발견됐죠. 마약 상 치즈가 아만다를 납치했을 거라 추정한 그들은 숨겨뒀던 마약 대금을 가져가 아만다와 교환하기로 합니다. 마약 상 치즈가 아만다를 납치했을 거라 추정합니다. 아무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지만 다음날 형사 레이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경찰서로 취재의 협박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잭 도일 반장은 의지를 불태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은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죠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왔고 절벽 아래 호수로 무엇인가 빠지는 소리에 제나로가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아이의 인형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인 작전 실패가 밝혀집니다 아만다의 사망도 공식적으로 처리됐죠 켄지와 제나로는 아만다를 쉽게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켄지의 마약상 친구가 찾아와 어디론가 켄지를 데려갑니다 마약쟁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그 소동에 요주의 인물 코윈이 얼굴을 비춥니다 켄지는 바로 형사들에게 연락했죠 레미와 닉은 집을 급습했지만 정문을 향하던 닉이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닉을 챙기고 집으로 들어가는 켄지 죽어있는 약쟁이 할배를 발견한 후 총을 쏘며 달려오는 아줌마에게 쫓겨 2층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엔 코윈이 있었고 켄지는 코윈이 죽인 아이의 시체를 발견했죠 화를 참지 못한 켄지는 살인마 코윈의 머리를 쏴버립니다 약쟁이 아줌마는 레미가 처리했죠 그나로는 켄지를 위로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침울해 하던 켄지는 레미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됩니다 롯데이 치즈로 이 시각은 치즈가 롯데이 치즈가 이 시각은 롯데이 치즈가 롯데이 치즈가 롯데이 치즈가 레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가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켄지는 레미와 대화하던 중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헬렌의 죽은 남자친구 레이는 사실 레미의 정보원이었죠. 뒷조사를 시작하는 켄지 켄지와 제나루는 헬렌의 오빠 라이오넬을 만납니다. 켄지는 그동안 알아낸 사실들을 종합해 라이오넬과 레미가 아만다를 납치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마치 한 마리 가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의 favor에 대해 고정하던 상다고 하던가. igne이 대신 보 стар지만 los recalib이 받는 이유가 많다. 롬어의 연결을 다Rob을 Clear Lake Lei의 정보를 배들브러와 놀고싶은 롱어의 연결을 다합니다. 이렇게 포함된 주소에lam이 학교가ших 기회에 신경을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돈을 любой든 하든가 싶습니다. 그들은 propia 적은 만들어로 담을 때 its금을 잊은 것입니다. 그들이 정의적이 가상자에 의해서 정보하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아만다가 절벽에서 떨어져버렸다는 라이오넬 그런데 그때 술집에 강도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라이오넬은 강도가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온 레미라는 것을 알았죠. 총에 맞고 도망간 괴한은 레미가 맞았습니다. 경찰의 모든 사실을 진술하는 켄지 그는 자신이 완전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는 제너로와 함께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은퇴한 잭돌 반장의 집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집에서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사라진 아만다였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라이오넬은 헬렌과 레이가 빼돌린 돈을 가지고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헬렌이 아만다를 데리고 떠난다면 아만다의 앞날이 망가져버릴 것이 뻔하다 생각한 그는 형사 레미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레미는 잭돌 반장에게 아만다의 끔찍한 미래를 예견하며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만다를 키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라이오넬은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줄 수 있는 잭돌 반장에게 조카를 보내버린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설 탐정 켄지와 제너로가 끼어들게 되면서 계획이 꼬이게 됐고 그들은 아만다의 가짜 교황과 가짜 죽음이란 상황을 만들어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잭돌은 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먼 발치에서 아만다를 본 제나로도 진심으로 애원합니다. 그러나 켄지는 고심 끝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만다는 헬렌에게 돌아왔지만 제너로는 켄지의 곁을 떠납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켄지는 아만다의 집에 들립니다. 정신 못 차린 헬렌은 또다시 아만다를 남겨둔 채 외출합니다. 헬렌으로부터 알려진 아만다가 아끼는 인형의 이름조차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곤 베비고는 작가 데니스 루에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벤 애플렉의 감독 데뷔작으로 2007년에 개봉했는데 데뷔작임에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회 문제와 현상을 담고 있는 원작 내용을 각색한 이 영화는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출발선을 끄는 뒤 후반부엔 인물들이 접하는 상황과 선택을 보여주는데 관객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저지른 악행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진정 아만다를 위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짧은 영상으로는 영화의 전체적 호흡을 제대로 전달하기 힘듭니다. 좋은 작품이니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